운동을 하면 왜 혈당이 낮아지는 걸까 우리 몸속엔 과잉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는데 이 지방은 유리 지방산이라고 하는 인슐린 방해물질로 분해된다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 고혈당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지방을 소모해 유리 지방산이 적게 생겨서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고 혈당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100개 나왔을 때 쓰임새가 100군데만 있으면 다 좋겠는데 뚱뚱해지면 쓰임새가 200군데대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개 가지고 200군데 쓰임새를 다 쫓아가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몸무게를 줄여서 쓰임새가 다시 100군데대로 되면 딱 맞으니까 그대로 조절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